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음악이론선생님, 비니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주법, 즉 아티큘레이션에 관련된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활표입니다. 활표는 네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. 먼저 음악의 프레이징 표시에 사용됩니다. 프레이징이란 우리의 언어에도 흐름 중에 반락과 호흡이 있듯이 음악 진행에도 규칙, 불규칙적인 반락과 호흡이 있게 됩니다. 프레이징이라 하면 음악 진행의 반락을 구분해주며 한 긴 멜로디를 보다 짧게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. 두 번째로 아티큘레이션에 관련된 주법의 표시입니다. 이 활표는 현악기의 경우 사용됐을 때 한 활 내에서 연주하라는 뜻이고 관악기의 경우에는 한 숲 내에서 연주, 건반악기의 경우에는 음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어서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. 세 번째로는 붙임줄로 써 타이로 사용되기도 하구요. 네 번째로 음의 울림의 연장 표시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네가토와 스타카토입니다. 네가토는 높이가 다른 두 음 이상의 음들을 잘 이어서 연주하는 주법이며 대상 음들을 살표로 표시하거나 네가토라는 말로 표시합니다. 스타카토는 네가토의 반대 주법으로 음을 끊어서 연주하며 스타카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. 음 위에 점을 지으는 스타카토는 2분의 1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. 음 위에 작은 세모 같은 표시가 있으면 스타카티시모로 4분의 1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음 위에 점과 함께 슬러 표시가 있으면 슬러 스타카토로 4분의 3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. 음 위, 정 위에 한 줄의 선이 또 있으면 메조 스타카토로 역시 4분의 3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. 세 번째로는 테눅토, 소스테눅토, 마르카토 등이 있는데요. 테눅토, 소스테눅토는 음의 길이를 충분히 이끌어서 연주하라는 표시이며 이러한 약자나 이렇게 한 줄을 끄어서 표시를 하고는 합니다. 마르카토는 하나하나의 음을 똑똑히 강조해서 연주하라는 용어입니다. 네 번째로는 글리산도와 포르탄도인데요. 글리산도는 지정한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라는 용어이며 주로 피아노, 하프, 실로폰과 같이 음정이 고정된 악기에서 사용됩니다. 포르탄도, 또 다르게는 포르타멘토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역시 지정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라는 용어이나 주로 성악, 한악기와 같이 음정을 만들어가는 악기에서의 미끄러지듯한 연주용어입니다. 마지막 용어인 페르마타입니다. 페르마타는 여러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. 음 위에 노려지면 느림표, 겹세로줄 위에 놓여지면 마침표, 세로줄 위에 놓여지면 일시적인 중단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 오늘은 주법에 관련된 용어와 기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